지우야. 차이제라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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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을 알면 안 되잖아. 미션을 알면 안 되잖아. 누가 아웃시킨 거야? 내가. 네가? 진짜? 어떻게 해? 뺐지 뭐. 깨는 거 아니에요? 깨는 거지. 지우야. 최지영! 최지영! 왜요? 최지영! 왜요? 정말 네가 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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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뗐어요. 왜요? 야, 속 좀 풀어요. 아니, 벽봉 속 좀 풀어요. 지우야!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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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었네. 왜? 아, 나 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없는 줄 알았어. 아, 이 뒤로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같아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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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멤버를 찾아 막대가자 게임에서 2cm만 남으셔. 아, 사랑하는 사람 누가였지? 아, 죄송해요. 아, 2cm. 아, 진짜 쉽지 않은데. 지우야. 최지영! 최지영! 지우야.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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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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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아니, 난 시끄러워서는 때려구. 시끄러워서는 꼭 때려구. 안 되겠어, 시끄러워. 최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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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큰일 뻔했네. 아우 오빠 뭐 이렇게 놀래요. 아 놀래지. 아 진짜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날아가 쾅 쾅 쇠들러려다가. 깜짝 놀랐다 지금 깜짝 놀랐어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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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아 진짜 큰일 날뻔했다. 야 안 그랬으면 큰일 날뻔했어. 언제 늦게 뻔했어.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야 내가 종국이 간절필 테니까. 이 來 고민에 Paris에 대해 방문이 기대되더라. 뭐야. wicci. 뭐야, 빨리 와. 야, 뭐야. 이게 무슨... 박대 과자를 우리 팀 한 명이랑 이렇게 해서 2cm가 나와야 돼. 이게 뭐 하는 거야, 지금?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, 형? 이게 다 아닌 거고요. 그럼 지오를 불러? 이게 뭐 하는 거야, 형? 그럼 지오를 불러? 나 형 아무 때면 어떻게 할까? 하늘이 깜깜했다니까. 지오를 찾아가야 하는데. 지오라고 해야지, 그럼 어떡해. 아, 나 지금 얘랑 무슨... 나 그냥 부러워.